75.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게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첨파하나이다. 76.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일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울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수멸되리라 하시도다. 77.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78. 무르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79.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79. 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이로다.